자 오랜만에 가지고 온 라운즈 게임입니다 저번에 새벽이랑 취무 등 이렇게 두 편을 찍었었는데 그동안 또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친해지신 악녀씨를 모시고 왔어요 지금 디코가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끝났어?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승질내는 거 봐 승질내는 거 못돼서 그냥 빨리 너랑 놀고 싶단 말이악 다 했? 어 다 했다고? 응 좋아 초대해 주면요 반가워요 악녀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8년 방송인 8년차 방송인 8년차 트위치 아니 6년 트위치 방송인 방송 오래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갑자기 고장 났어 얘가 8년차 방송인 악녀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근데 8년차라고? 응 8년차입니다 그럼 내가 방송 경력이 더 많네? 그 선배님이시죠? 저보다? 알고 있었어? 몇 년은? 몇 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 난 이제 10년 됐죠 깜짝이야 역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니? 얘들아?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10년차? 진짜 오래됐다 9년이시랬는데요? 아 9년이에요? 그렇대요 어 그럼 나도 8년 아니지 않나? 나 7년인가? 어쨌든 선배인 걸로 아 그쵸 어쨌든 선배인 걸로 잘해라 짜샤 저 9... 나 올해 7월에 9년차라는데요? 선생님? 선배님? 아 그래? 저희 삐까삐까한 거 같은데요? 아 동기였구나 동기? 하지만! 선배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더 성공한 건 악녀니까 악녀가 선배 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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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니? 성공의 기준은 구독자 수 아니겠습니까? 저 진짜 요즘 구독자 수 안 올라서 미쳐버리겠어요 저 물구독인데? 물구독? 어... 뭐 어떻게 물구독이 된 건데? 어... 몰라 내가 걔들이 원하는 걸 안 해서 물구독이 돼버렸다 할까? 걔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줬는데 어떻게 물구독이 됐어? 어... 뭐... 힘... 나 오늘 이상해 어... 좀 자고 와 왜? 안 돼! 제가 어제 좀 술을 많이 마셨어 아 어제 술 마셨어? 야? 어제 술을 좀 자셨습니다 너답다 을? 자유문방한... 자유문방한... 어제... 응 응 부럽지 이 유부남아 어? 갑자기 여기서 유부남 드립이 나온다고? 왜? 원래 유부부분들은 어... 그...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자유롭지 않지 않아? 아... 아... 맞아 그런 인식이 좀 있기는 하지 근데 나는... 누구남이 아니었어도 그랬는걸 내가 친구가 들어줄게 고맙다 고맙다 어... 5만원 후원빵 어때? 5만원 후원빵? 응 맛보기 한번만... 그 실리지... 해보면 안돼요? 아 맛보기로? 치킨... 치킨 걸고 한번 하고... 아 그럼 연습게임 한판 하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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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게임으로 5만원빵 레벨... 네 레벨 테스트 하나만 해볼게요 오케이 나도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 하나도 안 난다이야 초대해줄게 네 좋아 가보자고 어... 됐다 조인 우와 야 진짜 악력 캐릭터야 잘 만들었어 귀엽지 않아? 어 어 이거 직접 그린거야? 아냐 아 있어 이런게? 디폴트로? 어 이런거 있어 어 있어 되게 웃긴다 아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아이 그... 너 영어 읽을 줄 알아? 이게 무슨... 무슨 말이니? 이게 진짜 무슨 말이니? 나 진짜... 나 이렇게 무신하게 되는거야 이거? 아 그래서 영어 읽을 줄 아시냐구요 아이 그... 네... 네 잘 모르면 내가 번역해줄게 아 좋아요 그럼 번역해주세요 근데 이미 골라서 수고요 아 그게 무슨... 어디 하나씩 보자 아 근데 그림 보면 다 해석되지 않아? 뭔가? 그럼 이거 뭔데? 이거 무슨 카드야? 맨 왼쪽에 있는가? 총을 쏘면은 회복이 되는거야 오오... 그럼 그다음거 이거는 어 총을 막 돌릴수이 있는... 총을 쏘면 재장전이 된다 데미지를 입히면 재장전이 된다 어 근데 뭐 의미는 비슷했다 어딜 봐서? 어 자 페스티벌 뭐야? 빨리 나간다 종아리가 어 맞긴 해 그치 근데 그거에 따른 좀 디메리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보통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는데 총알 속도는 엄청나게 많이 빨라지지만 공격 속도가 느려지고 장전 속도가 약간 더 길어져 그러네 어택 스피드인가 저거? 어 맞아 오 뭐야 잘하네 너 번역 안 해줘도 되겠다 그건 그건 안되는데 이건 뭐냐 페스트 포워드 총알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 거 같네 그치? 거봐 그림만 봐도 다 맞출 수 있다 어 그러게 이게 그림이 은근히 표현이 잘 돼 있구나 그럼 그래서 나는 뭘 고르냐 고르지 말죠 어 재장전 딜만 잘 넣으면 무한정 공격 가능 나 근데 뭐여 나 이거 키가 뭐지? 아 이거다 듬빌아 우매한 것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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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보니 좋아? 잠깐만 아 우클릭 누르면 방어돼요? 아 그러네 쿨타임이 있어요? 아 살려줘 아 이 개세 컷 컷 아 뭐야 아 왜이렇게 잘해 죽어 죽어 아 하 이리와 재장전 중이 아 자 자 자 아 무서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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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맞아 찌롱 아하 아하 날쌉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되는데 덤벼 덤벼 이번엔 내가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고 싶어 바보냐 아 됐다 쪼쪼 쪼쪼 쪼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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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있는 핵 쪼 쪼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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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무 잘하는데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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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도 반사 두번 그니까 두번 더 튕깁니다 아 다 튕기는거구나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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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우는거야? 우는게 아니라 독데미지요 이건 뭐에요? 매호? 이거는 사초에 걸쳐서 데미지를 입는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피가 달아 한대 맞으면 그게 즉시 데미지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도트덤이구나 도트덤으로 바뀌는거죠 뭐야 이건 자는거야? 이거는 스피드가 빨라지는거야? 뭐야? 파워지 이게 뭔소리냐 블록킹 런치스 유포 덴 기브스 유 세컨드 오토매틱 블록 엔딩더 철지 이게 방어막이 다시 찬단 얘기냐? 어떤상태에서 그 누구도 번역을 해주지않아 부식은 디케이 뭐야? 아 저걸 얘기한거였구나 잘 모르겠어 넘어가자 유도로 가야지 하! 내가 이겼기때문에 내가 졌기때문에 나한테 메리트를 주는거야 아 그렇구나 더 이기기 쉽게 하라고 뒤지세요 아 살려주세요 선생님 나한테 말고 총알 저렇게 해가라고 이러세 개사기네 이거 아 나 맞았어 아 아 아 잠깐만 아 까비 아 까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모르겠는거 물어봐 어 오케이 이게 뭐지? 그거는 이제 네가 막기 우클릭을 시전했을 때 으흠 엘 엘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네가 막기를 했을때 너 캐릭터 주변에 있는 애를 자동 공격해 오 오 가까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거야 으응 이건 HP인가? 그냥 늘어나는 어 맞아 나는 저는 퀵샷으로 갈게요 오 공격 속도 증가 네 이리와 야 촛 으 촛 으악 으흠 진짜 촛 으 으이 언제왔어 촛 하하하 촛 너 오지 마세요 너라니 너무 사마지가 없었다 그렇지? 하 촛 아 아 아 무서워 죽게 야 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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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이씨! 진짜 드럽게 안 맞네 어허허허 야 청하석구 왜 저러지? 미친놈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야 유도 개쟁이야 이거! 유도 맛있고 혼내준다 아! 곧끽! 자, 잠깐만! 선생님! 썩! 나이스! 아하하하하하 잘 버티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저 이걸로 갈게요? 커다란 총알 네 선생님! 아우 야야야 미칫! 죽어! 유도유도! 고쒸아악! 잠깐만 형 응? 진짜 타임 진짜 타임 닥쳐 진짜 타임 시키는 내꺼야 오 야야야야야야 아mind땅 나 떨어질것 같아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봤어? 와 반사했어 미친 죽어! 아까 같은 우연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우연? 크로셔! 1, 2, 3! 아,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아, 오케이. 패스트 보다. 저 이거, 이거, 이거 같아요. 폭발샷. 좋네. 죽어. 와, 씨. 저거 맞으면 즉사하겠다. 어우, 무서워. 더하겠다. 헤헤헤. 총알장전. 게너리다는... 아, 잠깐만요. 반사샷. 오이시, 살려주세요. 죽어라. 죽어라는 게рат. 반사. 안녕하세요. 아휴, 유독한테 하고 사귀기도 해.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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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본인한테도 유도가 되는구나? 어, 본인한테도 유도가 돼. 잘못 쏘면 내가 죽어. 아, 제발! 죽어라! 아, 제발! 이거 개웃기네. 나이스! 한 대만 더 맞아라! 한 대만 더 맞아라! 죽어라! 나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기다려라. 놀래준다. 너무 재밌고. 야, 나 너무... 너무... 너무 밥이다. 데미지. 이거 뭐지? 사실 뭐 뭔지 못봤는데? 그냥 데미지 준거야. 쟤 왜 저래. 어, 어. 아, 요즘 침착해. 연습게임이야. 그래봤자. 연습게임도 안 봐주는 멋진 남자 플레이. 예, 반사. 덤벼, 덤벼. 난 반사했는데 왜... 아, 그게? 뭐야? 나 되게 세구나. 일단 한 번 맞으면 난 직사라고 보면 될 듯? 헐! 헐! 히힝! 아니, 막았는데 막았다! 히힝!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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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두 판을 못 이기냐.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자, 예스로. 네. 어떻게, 어떻게 예스로? 예스 안 눌렸어? 리매치할 때 예스 누르면 되는데 나가졌네. 나 눌렀는... 다시 초대해줘. 게임이 꺼져버렸어. 아, 게임이 꺼졌어? 와, 근데 자, 잘한... 아니야. 잘하는 거보다 좀 더럽... 더럽게 한다. 약간 더럽게 한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스킬을 막 찍으면 안 돼. 그러네. 어, 조합을 따줘야 된다고. 원래 극찬이야, 게임. 초대해줘요? 아, 오케이. 이번에야말로. 게임에서 더럽게 한다. 그야말로 극찬이죠. 뭐, 그렇긴 하시죠.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봐. 아무거나 막 집어들지 말고. 알았어. 좋아, 그러면. 나 그 가운데에 있는 애 음성 잘 낼 수 있어. 이거 해봐. 좀 더 약간... 간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거야? 되게 만족해 할 줄 알았는데 와.. 생각보다 반응이 싸네 반응이 싸라다기보다는 약간 내가 더 잘내겠다 어떡해 아! 아 죄송합니다 들려줘야죠 이건 뭐야 다섯 번 반사하는 거네 튕기는 거 아니고? 아 그러니까 다섯 번 튕기는 거 내가 말이 잘못했다 다섯 번 튕기는 거 재밌겠는데? 블러우킹 푸시스 에네미어웨이 막기를 하면은 상대를 밀치는 거 대량의 데미지 블렛이 폭탄을 소환하고 터집니다 흠 이거 아님 이거 하고 싶은데 튕기는 걸로 가죠 저거 좋아 님도 맞을 거 같은데 근데 하지만 아 나 이렇게 조금 조그네 아 다섯 번 튕기는 거 아 잠깐 야 선생님 저기요 야이 미친 하악 아 좀 좀 치시네요 아 그럼요 오 오 오 아 막았죠 아 아 왜 아 아이씨 내 총알에 내가 맞았어 아 아 미쳤네 아 아 제발 제발 선생님 이게 나와버렸는데 어쩌죠 하셔도 돼요 저 이번엔 피합니다 아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참고로 다섯 번 튕깁니다 저 아 아 야이 미친 아 나 나이스 와 와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나도 떨어졌는데 퇴 퇴 퇴 퇴 퇴 나이스 와 아 진짜 개판이네 와 내 총알을 내가 못 보겠어 퇴 퇴 퇴 퇴 어 이거 샷건 같은 거 아닌가 맞아 근데 사거리가 굉장히 짧아져 음 이건 뭐예요 그거는 한 대 맞추면은 5초간 지속 딜을 줘요 아 아 그리고 생명력 흡수가 되네요 오 괜찮을지도 이거 맞추면 그만이니까 한 대 맞추면 내가 계속 고통스러워 할 거야 으 아 진짜 개살기 아 진짜 개살기 존나 재밌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나 이건 내가 붙어야겠다 음 춤추세요 악녀씨 아 으 으 미친 으악 도트질로 죽었어 아 이거 붙어야겠다 좆 아 야 잠깐만 으악 자 으아아아아악 야 나 이거 한 대만 맞으면 피가 막 자는데 이거 붙어야된다 붙어야된다 자 어디 봅시다 가까이 있으면은 HP를 흡수하네요 어? 피라는게 엄청 많이 나오네 회복 영역 전개 오 직렬하게 생겼다 이거 3초동안 이동속도 대폭 증가? 그니까 데미지를 받으면은 이동속도가 엄청 증가하는거네 그리고 약간의 HP 회복 그 흡수 오오 고민이 됩니다 가까이 가죠 악녀랑 붙어있읍시다 이리왕 어차피 가까이 붙으면 어어 야 잠시만요 뭐하시는거요? 악구 으엥 으엥 아 선생님 선생님 으악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아닌데 쓰읍 와 큰일났네 아 저 한대마저는 너무 느려져 아 야 으엥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구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다섯번을 튕기니까 내가 내 총알을 예측을 못하겠어 하하하하하하 개호바야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너무 웃겨 아니 아무것도 안해도 막 그냥 데미지가 막 다시 나랑해지는데 하하하하 야 폭탄 소환 가자 하하하하 괜찮으시겠어요 폭탄 소환 하하하하 오이게 아니 이게 하하하하 괜찮은데 하하하하 쟤 왜저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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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졌죠? 아니죠? 아니 아닌가? 아니 어 야야야 선생님 저 왜저래 아 야야야 아파 하하하하 죽어 마이스야! 하하하하 아 저런 도보이로는 안돼 너무 불리... 야 이 미친! 아우! 아우! 아! 아악! 아악! 아하하하 아아아아 나 미치겠네 역시 부투면 음... 아 아 야 잠깐만 선생님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야 총알 진짜... 야 우웩! 야! 옹략! 옹략! 아악!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어떡해! 죽어! 어떡해! 어떡해! 죽어! 어떡해! 어떡해! 아아아아아아악! 자유세여! 어떡해! 하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우와... 넌... 넌 뒤졌다... 난 뒤졌어... 와... 씨... 하하하하 아 진짜 개빵치겠다... 아 진짜... 하하하하하 와... 아 잠깐만요 나 지금 되게 어지럽거든요 하하하하하하 보이진으로 가서 침착하게 한 대만 맞추자 그렇지 으윽! 그렇지! 으윽! 으윽! 피... 흡수! 아아아아아아악! 으윽! 침착해! 윽! 진짜 더... 콩니바퀴에 맞은게... 치킨이 걸려 있어... 아... 아야 잠깐만... 아... 으윽! 아... 이지! 으윽! 오케이! 역전각 보입니다!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 음... 나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이건 뭐죠? 그니까 나랑 가까이 붙어있을 때 막기를 쓰면 내가 느려짐 아 그럼 이게 뭐 왜 좋은 거지? 그냥 가까이 붙어가지고 나 슬로우 붙인 다음에 겁나 패는 거지 뭐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그거 아니니까 그럼 뭐야 아 뭐야 약해 아 이거야 원래 길게 가는 거지 스테디 샷 HP가 약간 증가하고 총알 속도 증가하는데 재장전 시간도 오래 걸림 이거 굳이? 네 체력이 늘어나야겠네요 못 느끼게 죽어 아 야 고 으 야 으 으 네 대단한 아냐 으아악! 아하하하하하하 아 야 내가 맞으면.. 아 야 나 큰일 났다 독재물 으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게 메리트가 있긴 한데 죽으세요 죽 죽 죽 죽 죽으세요 아 선생님 비켜봐요 좀 아! 아 내가 맞았잖아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나이스 와 아 쟤 HP 왜이렇게 많냐 와 죽을때까지 한참 걸리네 오케이 나 돼지가 돼 보자 아 아 야 진짜 돼 돼지가 돼 보자 돼지 악류 자! 잘가 으아하하하하하 으이 돼지 어! 어 나도 막았죠? 아 안 막았네 내가 죄송합니다 죽으시구요 아 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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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톱니 와 지금 을으으으으으으으으然後 으으으으으으으 Оч 아 으으으으으으 ㅊ 오케이 4대4 어 이건 뭐야? 어 그게 진짜 유도야 이게 진짜 유도야? 어 다른건 볼필ask 없이 이거야 ㅎㅎㅎㅎ 이거 허헤헥 에이 선생님 빨리 죽어 죽어 그렇지 유도를 져도 못먹네 못쓰네 혼내줘? 혼내줘? 진짜 죄송해요 진짜 혼내줘 진짜 죄송해요 아 잠깐만 나봐 내 총알에 내가 죽었네 건방진 죽어 제발 이리 오지 마세요 왜요? 컷컷컷컷컷컷컷 와 진짜 말도 안돼 어? 이거 뭐지? 연결이 끊어졌어 너 왜 자꾸 나가냐? 아 제가 나가려는건 아니었고 그럼 이게 본게임이여 자 1점 이제 더이상 봐주는거 없습니다 아 봐주시고요? 울까봐 내가 배려좀 해줬죠 너무 바르면 초대해드렸습니다 아 네 자 이제 2승 따고 치킨 가져가면 되는거죠? 에이 또또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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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본건데 원래 입 털면 지는거 아시죠? 하하하하 오케이 보자고 보자고 어 이건 뭐에요 그거는 땅에 그 총알이 닿질 않아요 그니까 땅을 타서 계속 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 나쁘지 않을지도 땅에 부딪히지 않고 앞으로 쭉 계속 미끄러져요 음 재밌겠는데? 음 재밌겠다 이거 해야지 아 다섯번 튕겨두고 진짜 절대 안해 절대 절대 안해 그거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 먹을게 없다 아 그러게 딱히 없네 엄청난 데미지 근데 총알을 한발밖에 못쓰 아 나쁘지 않아 일격필살이네 저게 아 뭐하지 쓸만한게 없네 슬로우 가자 뭐 괜찮니? 네 그럼요 와이씨 와이씨 잠시만 오빠 오빠 뒤져 잠아 응? 저기 뭐하세요 아 아 아 저 왜? 아 그렇게 나한테 시켄을 주고싶었던거야? 아이 뭔소리야 아 약간 감동받을지도? 아 아 아 아 아 장전중이다 장전중이다 장전매너 그딴게 어딨어요 아 하하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다 큰잡 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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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임 플로드 블루킹 폴스 에너미스 아 막기를 시전하면은 상대를 끌어들입니다 어 자석처럼 우웩 어 또 체력되지 하하 하하 아 이거 해봐야지 어 어 어 어 뭐야 아 아 막기 시전하면 폭탄 꾸려요 아 그러는 거구나 올라와 올라와 나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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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나오셈 쟤한테 가까이 가면 안돼요 제가 막기 시전하면 폭탄 맞을거라 아 아 아 아 아 으이씨 뭐야 나이스야 하하하하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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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어 총알이 총알이 아 뭐였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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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별론디? 튕기는거 한번 해볼까? 두번 더 튕깁니다 뭐하시는.. 왜 저래? 진짜 그렇게 치킨을 사주고 싶었던거야? 저 한번 이겼으니까 공평하게 뭐지? 총알을 그냥 가서 맞아주는데? 리팟은 무승부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냐? 리팟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런게 어디있나요? 뒤지세요 먼 근승부여 이거 뭐지? 진짜 한방을 노린다 샷건 보지 마시구요 아 선생님 뒤지세요 속옥 오오오오 막 넘어오네? 잘가? 되게 잘했는데 야 야 야 야 하지 말라고 야 하지 말라고 야 하지 말라고 죽.. 죽어! 그렇지! 샷콘인데 왜 깨끗한 거야? 와 다행이다 진짜 체력돼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 해봐야지 뭔지 모르고 그냥 쎄보이니까 골랐지 니 맞아! 아 야 야 잠깐만 어 너무 무서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데메지가 왜? 아 그렇죠? 아우 맛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는다 진짜 죽는다 침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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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은이 침중해 나!! OK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인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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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벌털에이 전승 자 이거 예스를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스페이스 누르시면 돼요 자 1대 1입니다 자 막판 메시 갑시다 진짜 절대 이거야 돼 이거는 벽돌인가? 응 벽을 뚫어요 7미터를 괜찮은데? 벽돌 나도 좋은거 나와라 어? 절대 이겨 절대 이겨 텍식 클라우드 야 우리 소리 너무 많이 질렀나봐 썰어 김치매 아 개웃기네 음 독구름 생성 와 저건 좀 많이 힘들다 재밌겠다 자 어떻게 독구름이 생성이 되는거지? 아하 오오오 관통샷 죽으세요? 아주 보글보글 끌어주죠? 아 야 어어어어 총알 막 아 근데 총알이 뭔가 매가리가 없는데? 관통을 하는 동안은 좀 느려져 아아 아 야 잠깐만 독구름 독구름 어이구 두루노가 아 야 자 자 야 으악 아 아 아 아 총알이 나도 맞는구나 뒤져 아 아름다우씨 뒤져 뒤져 아 저 총알 관통 은근히 거슬리네 아 아 죽으세요? 죽으세요? 안 돼요 아유 움직여 밀어 밀어 아! 와 진짜 뭐지 저거? 아 돌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 너무 웃겨 즐겁네요 그쵸? 음 나도 곧 즐거워질거 같애용 자 커다란 총알 아 그러네 아 잠깐만 오씨 이거 너무 개꿀인다 나한테? 아니 저 선생님 그 네? 벽돌 진짜 개사기네 진짜 사기죠? 어허허 아 야 미친 하하하하하하 와아 와 진짜 너무 사기인데? 하하하하하 어? 아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하하하 바보 바보? 바보? 어? 야 야 야 아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돌아버리겠다 나 꽤 웃은데? 히히히힣히 에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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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로 가실라고요? 아 트윈 please I 미리 오세용 한 히히힣x 트윈 잡 어 cela 아 하하하하하 아 진짜 그만 도망가야 쓰레기야! 아 독데미지! 아 돌아삐게 했네. 즐거워. 난 저 맵이 진짜 약하다. 어떡하지? 아 벽으로 계속 도망가요! 치사하죠? 아니야 아니야 뜨거 뜨거. 이리 와. 어? 나 진짜... 패스트볼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벽풀이 빨라지면 진짜 재밌겠다. 그쵸? 아... 저거 진짜 조합 개사기인데... 이거는요? 이거 뭐예요? 그거는 그냥 데미지 증가예요. 엄청난 데미지 증가. 근데 너도 한 방 나와요. 그렇겠다. HP가 낮아지거든. 음... 버텍 스피드는... 이걸로 가자. 가보자! 진짜 개사기인데... 미쳤는데 이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거 총알이 없더라 이거! 근데 왜 총알이... 벽에... 아... 야 잠시만. 진짜... 맞았죠? 맞았죠? 느려졌죠? 이리 와요. 잊었죠? 진짜 드디어 알았던 건가?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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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죠? 앗... 쁘 Вам프 happiness 좋아? 아이... 귀여우시네. 죽어!! 아악! 도망가! 죽어!! 도망가!!! 왜 안 맞아!! 죽어!!! 도망가! 도망가! 아이씨 떨어졌다 맞았다 죽어! 그렇지! 진짜 개 힘드네 괜찮을지도? 큰 총알 큰 총알인데 개빠름 근데 벽도 간 좋아 와 야 잠깐만 와 반사했어 아하하하하 죽어! 아! 아 반사! 아하하하하하 너무 아깝게 죽으세요 아아아아아 나이스! 너무 안 움직여서 진짜 개상이야 이거 와 슬로우 하길 잘했다 나도 슬로우 해? 이건 뭐예요? 적을 향해서 움직일 때 이동속도 60%인가요? 오고 이건 뭐예요? 라디언스, 스폰 데뮤지, 선웨이브스, 릴러딩 이게 뭐지? 재장전하고 있을 때 뭐 약간 파동 같은 거 나오는 거 같은데? 오오 음 음 음 나도 와 느려지는 거 해야겠다 아, 절로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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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새웅? 비지새웅? 아아 야, 여기 진짜 도망갈 곳이 없어 어, 야, 좁으면은 내가 좀 유리해진다 아, 느려진다 아, 나이스였어 독 때문에 죽었어 와, 진짜 피지컬로 이기고 있다 와 기가맥힌다 플레잉 기가맥힌다 플레잉 기가맥힌다 플레잉 이거 뭐야? 엄청나게 강하게 밀 수 있어 총알을 맞추면 막 날라가 음 저는 이거 그럼 뭐 선택했냐? 이거 무슨 매 어 그 혼란 주는 거 같은데 총알 맞춰면 어 어 거기 있으면 존나 아플텐데 아프지? 아프지? 아, 독댐 진짜 개사기 아 하하하하 아프지? 아프지? 아 아이씨 나도 아픔 뒤져 아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진짜 게임 개잘하네 치킨은 나이 Gottes 달라 치킨 significantly 치킨 달라 위로 포물선 발사 바이샤 아 잠깐, 잠깐만! 아따 제 관통샷이지? 이리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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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이스!! 죽어, 죽어! 안 죽죠? 죽어, 죽어! 안죽죠? 안죽죠? 이겼다 에이 치킨 잘 먹을게, 악녀야 그래 뭐 좋아하세요 치킨? 여기 주변에 교촌 밖에 없어요 저러온 여기 인프라가 좀 안좋아서 교촌도 배달비 엄청 내고 먹어야 돼요 제가 맛있는 치킨 사드릴게요 근데 게임을 잘하시긴 한다 넌 정말 못하더라 농담이고 재밌었다 다시 또 다시 하자고? 뭐 걸고 할까? 다 걸자 내 모든 걸 건다 인생 걸고 온다 다 저러 노예빵 가시나요? 아 노예빵 가실래요? 진짜? 근데 저 많이 잘해지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도망가야지 아 왜요? 근데 노예빵 어? 노예빵 아 진짜로? 아 진짜 괜찮겠어? 근데 난 괜찮지 노예가 한 명 생기는 건데 뭐 나 무슨 소리야 너무 좋잖아 새로운 노예가 또 생기겠구만 부르면 진짜 진짜 아무 때나 내가 막 컨텐츠를 찍고 있어도 가야 되는 건가? 노예가 되면? 응 응 응 그치 아 악녀가 어떤 합방을 하고 있든 야 와 하면 오는 건가? 아 그거는 근데 안 부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합방 중이면 안 부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 부를게 난 진짜 괜찮아 난 노예빵 걸려면 진짜 이길 자신 있어 난 한 번도 단 한 번도 노예빵에서 저본 적이 없어 단판 승? 단판 승? 어떻게 할까? 뭐 뭐 3판 2선승제 해 어떻게 해? 아니 단판으로 가죠 좋아 가보자 가보자 야 노예빵 응 난 좋아 내가 임자 있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아 미안하네 뭐래 아 미안하네 자 노예야 한마디 추가염 자 가보자 너무 재밌겠다 음 아 와 진짜 꾸진 것만 나왔다 진짜 꾸진 것만 나왔다 진짜로 기가 맥히죠 이거는 그냥 노예 하라는 신의 개시죠 아 이거 내가 또 좀 양보를 해줄라 했는데 또 이게 신님이 이거 진짜 아니잖아 이거 진짜 뒤져 뒤져 와씨 잠깐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진지해져야 돼요 아 와 갑자기 왜 저러냐 어? 아 와 와 와 너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바뀌었지 나이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잠깐만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뀌냐 뒤지세요 형 알림도 없지 어 아 아 아 아 형 형 뒤지세요 아 와 어 무슨 일이지? 아 좀 치네 아 아 아 근데 첫판은 오히려 지는 게 나을 나을 나은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응 조합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응 커다란 종활로 갑니다 아 아따 아 잠시만 야 야 야 죽어 어 나이스 나 나 자잘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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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망했네 아 확실히 좀 실력이 늘었다 너 나 진짜 가질 거야 유부남 가져서 뭐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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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말이네 하하하 유부남 가져서 뭐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 오히려 좋아 이러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오히려 좋아 유부남이라 가보자 어 뭐니? 체이스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면 이동속도 60% 증가야 아 아 개빨라 야 뭐 왜 뭐해? 아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다 죽으세요 아 야 잠깐만 가까이 오지 말아봐 아우야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선생님 네 선생님 야 쟤 왜 저래 하하하하 하하하 아 아 야 쟤 튕기기 되게 잘해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rtillery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어 하하 잘하네 하하하하 저 Iz은 갑니다 하하 하하 하하하하 거기서 뭐해 아 여기 벽 안 밀어지는 벽이구나 그러게 밀어질 줄 알았어 나도 뒤져 나이스 독댐 죽어라 그렇지 내가 이러려고 독댐 골랐지 아야 아야 미친 나이스 나이스 잘가 진짜 독댐 개살이야 음 독댐 대 독댐으로 가볼까요 아야 독댐이지 피 대지 아 부담이다 와 야 진짜 피가 거의 안다는데 근데 독댐이 세다 아 야 잠깐만 아 이걸 내가 맞냐 아 멍청한 플레이 아 우와 야 와 반사 아 야 미친 아 아 아하하하하하 기다려라 으음 재밌겠다 버스트다 뭐 뭐 또 시키지? 으흐흫 으흐흐흫 으흐흐흫 아니 위치 뒤져 아니야 그렇지 뒤지 3 아니 개사기야 이거 아 안 죽네 저게 죽으 3 그렇지 잘 가고 진짜 개사기야 이야아 드디어 조합이 떴군요 와아 진짜 이거 말도 안된다 바악 으흐흠 와 다 별론데 우리 악녀가 노예가 되면 뭐 시키지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진짜 오케이 가자 진신모드 갑니다 아악 와 진신모드 바로 죽기 아 와 으흐흐흐흐흐흐흐 반사 썼어 와 하하하 죽어 죽어 그렇지 진짜 너무 쎄 반사 썼어 이힛 아우야 잠깐만요 선생님 죽으세요 반사 죽어 빨리 죽어 독댐 진짜 독댐 와 겨우 이겼다 너무 무서워 와아 손 떨려 이거 HP 되지 약간 나 덩치도 커진 것 같아 아 아 아 아 반사했죠? 렐리 샷스 진짜 오우 오우 요감 오우 야 잠깐만 이걸 내가 왜 맞았어 으아아앗 왜 뭐라 헤헤 죽으세요 아하 아하 하하 수고 오 음 야 죽어 뭐야 읎 아니, 나 왜 죽었지? 와... 버스트 추가요? 그만! 버스트 추가요? 잘가요. 아, 잠깐만. 디동. 아, 야, 잠깐만 이거 내가 맞았어. 안 돼! 아, 야, 총알이 너무 크니까 다 튕겨져서 나한테 오네. 와, 아, 잠깐만. 아, 나 또 맞음. 헐!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전 노매빵에서 단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고. 선생님! 아, 조졌다. 선생님, 제가 분명히 말했죠? 또 예뻐서 저본 적이 없다고. 와... 이걸 이렇게 지내? 그래, 뭐. 아... 어떡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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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야, 빨리 끝내 이제. 아... 즐겁다. 자... 어... 아까 뭐라 그랬지? 막 합방 도중에도 막 부르고 막 그런다고 했었던가? 불어야 그 조금만! 컨텐츠를 준비하고 막 진행하고 있어도 막 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잠깐만! 네? 아니에요. 그죠? 그... 근데 힙범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저 안 할게요. 잘 설득해서 오세요. 자기야! 제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힙범씨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아 넓은 아량에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요. 잘 갔다 와보세요. 아 지금 갔다 오라고? 네 갔다 오세요. 아 그래 힙범씨 불러와보자. 네 불러와보세요. 아 이거... 뭐 나 되게 못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나 되게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아 이거 참... 참자되면 해야지. 그래도... 약간... 그... 이제 와이프에게... 형수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맞다. 어 제가 이... 나 족밤이라고 들었구나! 아 나 족밤이라고 하셨어. 힙범이 자고 있었어. 아 죽으셨어 죽으셨어? 어 내가... 나 막 불렀는데... 조용하길래... 어 혹시 산책 나갔나 하고 봤는데 자고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시죠. 그래 뭐... 하... 좋은 승부였다. 아 나 진짜 마지막에 방심해가지고... 플레임님... 뭐요? 플레임님... 뭐? 어? 무슨 일이신가요 주인님? 에 그쵸?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 호칭이 주인님이에요. 참... 아 이거... 저한테 족밥이라고 했었던가? 음...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인마!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좀 못 탄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음... 하... 목이 탄다는 말이 진짜... 이런데 뜨는 거구나. 아... 진짜 목이 타네. 아 케빈님... 케빈님이 고슈진 사나 시켜보자는데요? 잠깐만 케빈이 형 왜 거기 있어? 아... 케빈님 안녕하세요. 일로와. 어? 지금 멤버가 하나둘씩 늘고 있는데? 합방 고? 어? 고! 케빈님 합방하실? 우리 합방권도 있잖아 참. 나 저번에 합방권도... 아 맞네! 내가 합방권을 한번 썼는데 안 오셨어. 이번엔 진짜 안 오셨는데 진짜... 안돼... 자 일단 영상 마무리 멘트하자. 네. 자 이렇게 노예빵까지... 잘 마무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아 근데 잠깐 기간은 정하자. 기간. 아 저희 3개월. 입니다. 미친 존나 길어! 어? 존나 길라구요? 아... 일... 일주일 하죠. 일주일. 그럼 3년 할까요? 3년? 아니 미친놈아. 그래요. 일주일 합시다. 유도남이시니까. 아 좋아요. 봐드릴게요. 좋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악류씨와 플레이해본 라운즈. 즐거웠구요. 하...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 경고도 해드렸는데. 그래도 치킨은 주실 거죠? 주인님? 그건 드려야죠. 제가 진거니까. 그래. 전 웃으면서 치킨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울면서 치킨 먹을게요. 아... 즐겁다. 오케이. 마무리 합시다.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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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workflows too. 빠이빠이. 다시. 좋아요 Religion G Family